박찬휘 사실 한편 건방에 나가도 갈 수 있어 그때 같이 1차에다가 나가자고 우리 안 더 해야 돼 아니 좀, 아니 위로 그런 데 나가자고 형, 이번에 한 번 저희 둘이 나갈 때 이때 나가봐 이때 한번 나가보세요 저희 둘은 안 올려줘 우리 준비하는 거고 중간 멤버들도 약간 이런 거 너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안 찍어, 안 찍어, 안 찍어 안 찍어, 안 찍어, 안 찍어 안 찍어, 안 찍어, 안 찍어 안 찍어, 안 찍어 안 찍어, 안 찍어 안 찍어,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, 안 찍어 안 찍어, 안 찍어 아니, 손 올렸는데 내가 색상 추는 거 괜찮은데 이 형이 손을 더 올렸어 손 이렇게 내면 손가락을 흘리고 아, 못 말리겠어, 도겸이 나 오왕만 찍혔어 찍히고 표정이 2초 동안 표정이 자신 있어 아우, 아우 정답 한 zero 아니,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행복해 더빙해 그만 터지고 싶다 진짜 웃지 말자 넷마드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아우냐, 진짜.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. 호랑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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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찜? 어떻게 해야지? 어떻게 해야지? 여기도 할 멘트가 없어. 어, 그렇지. 넌 눈이 좋은 게 너무 웃겨. 아, 넌 눈이 좋은 거 같아. 아, 넌 눈이 좋은 거 같아. 아, 넌 눈이 좋은 거 같아. 아, 넌 눈이 좋은 거 같아.